. 돌아오지 마시오. 내 얘기 먼저 들어주시오. 그동안 낭자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어. 두려웠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오. 허나, 더는 숨기지 않으려 하오. 실은 내가 사는 곳은 개성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한낭자?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도련님의 비밀이 무엇이든, 도련님이 어디에 사시든. 저는 도련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짐도 싸두었는걸요? 제 얼굴에 연지곤지 찍히기 전에 얼른 데려가 주십시오. 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소. 이 연서에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다니요? 제가 분명히 적... 애진의 애 사랑해. 분명히 적지 않았습니까? 미안하오. 내가 만나러 온 것은 한낭자가 아니라 로서낭자여. 강남자는 남도령을 연모하지 않습니까? 남도령도 강남자를 연모하고요. 서로 엄청 신경 쓰면서 신경 안 쓰는 척. 허니 도련님께서만 저를 연모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아까운 마음 부디 낭비하지 마시고. 저 주십시오. 제가 귀하게 아껴드리겠습니다. 저 주십시오. 애인 naar 집이 없ras. 나는 나이 도망가. 나이 도망가. 한글자막 by 한효정